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의 3분의 1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입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95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 입자가 최대 3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합성섬유나 자동차 타이어 등에서 떨어져 나온 플라스틱 입자들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 인체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아메리카, 유럽 등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해양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도로 표지선, 도시의 먼지, 화장품 등에도 포함돼 있으며 인간의 세포막에 침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옷을 세탁하고 운전을 하는 일상생활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과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